헬로 카봇 시즌 12가 계속되면서 나를 불러주는 일이 없네? 너만 그런게 아니야 나도 마찬가지야 그나마 페트론 내가 나와야 나도 함께 등장하는데 아이들한테 잊힐까봐 걱정돼 우리가 합체하면 얼마나 멋진데 그럼 오랜만에 합체나 해볼까? 페트론 S 플러스 페트론 S 팬텀 러시 아이들이 좋아하는 비눗방울도 만들 수 있지 미스터리 스틱 거기서 다 봐줄만 하다 트랜스포메이션 네 칼과 방패 어때? 세련되고 멋진 내 모습에 모든 아이들이 첫눈에 반한다 하하하하하 나는 스톰이 멋지다에 한 표 당연하지 우리 펜타스톰엑스가 최고니까 카봇들처럼 우리도 변신 로봇이긴 한데 뭔가가 허전하단 말이야 나도 그렇게 생각해 멋진 무기가 없어서 그런 것 같다라고 그러더라고 우리는 원래 무기가 없어? 대신 우리 유튜브들은 마인드쿠어가 있잖아 아이언트는 크로가 6개나 있다라고 그러더라고 우리도 분명 뭔가 더 있을 것 같아 5년만에 유토봇으로 돌아왔는데 모기도 하나 없으면 어떻게 도시를 지켜? X말을 듣고 보니 맞는 말이군 분명히 있을 거야 우리가 들어있던 패키지 박스를 찾아보자 잠깐 패키지 박스는 아침에 엄마가 버리는 것 같던데 버...버...버렸다고? 아침에 버렸다면 찾을 수 있을 거야 지금 당장 찾으러 가보자 자동차 장난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라고 그러더라고 자동차가 발사기 큰일이야! 비가 많이 와! 서두르자! 패키지 박수가 젖으면 찾기 힘들어질 거야! 위험해! 뱀이 아니라 지렁이라고 그러더라고 대도시의 영웅 또봇이 그깟 지렁이를 보고 놀라다니 이쪽 길을 지나면 패지수거장이 나온다라고 그러더라고 유 또봇 장난감이 출시된지 한달도 채 안됐는데 진흙탕물을 지나야 한다니 엑스! 시간 없어! 빨리 가! 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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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찾았다! 여기야, 여기! 안에 아무것도 없어. 그림을 봐! 무기가 없는 게 맞다라고 그러더라고. 실망이다! 용시럽!